체중에 올랐어? 목목은 거의 그대로 지방이 좀 넓어가지고 최대한 덜 먹어야지 패턴이 잡히면 팔 빼는 가죽도 있잖아 잡히면 계속 빠지게 그것까지 빨리 진입을 해야지 열심히 하는데 안 빠지는 거야 팔만 안 빠져 근데 거기만 딱 진입하면 그때부터는 좀 먹어도 빠지고 그때까지는 그냥 우탄으로 하던 약간 가옥 관계해가지고 빨리 거기까지 들어간 게 일자식입니다 말로 틀면 그때부터는 누구나 제일 열심히 하는데 그게 그거야 패턴 가능이 안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인 거야 오늘도 툴도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등이랑 하다가 볼 딱 가는데 빠진 거 같아 그때부터 열심히 하고 해도 안 한 거 같고 이러면서 할 맛이 안 빠져 하나 둘 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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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